이슈 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 하고 계신 이슈를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윤혀민 팀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앞서서 힌트를 많이 드렸지만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시기가 빨라지는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연준의 퀄스 부의장이 경제가 기대에 부합하면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높여잡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혀민 팀장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혀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때마침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결과도 나왔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 조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로 좀 무마하는가 싶었는데 퀄스 부의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새벽에 보셨나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효과 어떤 이런 걸 좀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좀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수가 상당히 많죠. 보급률이 좀 많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계속해서 맞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비조에 관련된 부분들, 컨택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시행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4월 FOMC 회의록에서 좀 일부 인사들의 어떤 언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은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돈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양을 컨트롤한다는 거지 그 양적 완화가 자체가 끝난다는 건 아니라고 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이겠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다시 올라온다는 어떤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 성장이 다시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테이퍼링 결국 금리 인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되게 높게 보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정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결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것도 다 과정일 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사실 이거보다는 지금 한국은행이 왜 경제 성장률을 올렸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일까요? 지금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수출도 그렇고 지금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으로 기이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2분기도 1분기 실적에 비해서 한 8, 9%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봤을 때 지금 올해 1년 전체 코스피 영업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도 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2018년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 좀 많이 안 좋았다가 2020년 작년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올라왔던 건 2019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약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좀 18년에 좀 실적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2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 금리 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때마다 어떤 타이밍에 대응을 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관건인 거지 이걸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경기가 위축이 됐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미국에서도 시장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말씀해 준 것처럼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먼 이 뒤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테이퍼링 논의가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는 말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저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200선을 계속 못 넘고 있죠. 못 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200선에 3200선을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 지금 코스탑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선 밑에서 거의 900에서 1000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미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 의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시장에서는 의문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테이퍼링 얘기 안 할래? 약간 이런 생각인 거지 아직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장이죠. 의장은 아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한 2%, 3% 정도는 용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6월 FOMC보다는 8월 미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연준 같은 경우는 고용의 질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감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2023년으로 예상이 돼 있고 사실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금리 인상기라고 하잖아요.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테이퍼링을 통해서 조금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지 한 번에 다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겨울에 다시 한 번 또 꼭 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논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올 뿐이지 본격적인 어떤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이미 선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 그 전부터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좀 시선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계속 실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코스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수출도 데이터도 보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화학,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장품 이렇게 좀 딱 봤을 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들은 흔히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런 섹터들이 제가 보다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철강조선도 포함되는데 철강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선방형을 해서 좀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섹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쉬는 어떤 섹터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한 3, 4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섹터들이 숫자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SK이닉스 혹은 현대차, 기아같이 좀 눌려있는 종목들 LG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쪽 화장품 쪽을 좀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한타임 쉬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잡는 게 어떨까. 결국 이 안에서 좀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가장 안전하면서도 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이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릭 양쪽화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덜 올라온 아직 눌려있는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보자.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다시 잡아보는 게 다시 한번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유녀민 팀장님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하다가 또 한국은행에서 오늘 여러 가지 금리와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시에 또 잘 버무려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